알겠다 요새가 일을 했죠 근데 우스색 풀어야겠어요 여기는 천국이다 네 오늘은 자켓 채러 이틀째 안녕 돌아온 트와이선아입니다 음 안 된대 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꼭 해주세요 지우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우씨 얘기 영상 편집 얼른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 낙곱새로 보라고 건네주셨네요 꼼꼼 흐흐흫ㅎㅎ 나도 안 이용이다. 문자가 왔네요. 공모닝이에요. 공부를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. 웃었으면 제가... 형고 문자, 그제? 안녕. 네, 안녕하세요, 조아이선어입니다. 좋아해. 얘기가 길어도... 아니요. 잘한다. 한글말이 잘한다. 이렇게 해줘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예쁜 블랙. 베레모 블랙. 덜 부쳐블랙. 너무 좋아요. 좋다. 좋지, 좋지. 다이반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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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켓팅이 근데 많은 분들 알아요? 네. 이렇게 자리를 골라. 네. 네, 너무 재밌었습니다. 감사합니다! 앞으로도 화이팅 하세요! 안녕하세요 선하입니다. 네, 오늘은 추운 겨울에... 네, 그러면 이 콘셉트는 끝났고 다음 장소에서 만나요! 맞아요. 오늘 나연 언니가 샤이, 트위트 때면서도 그 영상만 봐도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. 하지만 아직은 괜찮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우리 톡댓어 오랜만에, 아주 오랜만에 몇 년 만... 너무 귀엽죠? 안 돼요! 안 돼요! 골라주기 전, 선하였습니다. 이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. 세어토의 찬양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야! 익명! 왜 저라고 말해버렸는데? 비밀드려요? 비밀드려요! 비밀드려요! 아직 잠시만요 반개구고 0까지 남겼는데 편집으로 짜서 주지 말아주세요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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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